그래서 이번 선물은 M사의 무선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오, 무선. 생긴 거는 꼭 텀블러 같이 생겼죠? 이 제품은 휴대용 커피 그라인더로 원두를 넣으면 자동으로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그라인더는 커피 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럼요. 있어 보이려고 핸드 그라인더로 직접 막 갈아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소목 나가요. 소목 나가. 최첨단 시대에 이거 맷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원풀형 세라믹 코니컬 벌을 사용해서 분쇄시 발열이 적어서 원두 본연의 품위를 최대한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조절 레버만 돌려주면 원두 굵기를 5단계로 조절해서 분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려 드신다면 1단계 굵기로. 저게 진짜 중요해요. 핸드 드림이나 커피 메이커로 드시려면 3단계 굵기로 분쇄를 해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적정한 분쇄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얼마큼 갈아야 하는 건지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건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원두가 모두 갈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토크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일일이 체크하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괜찮다. 아니 뭐 사용하다가 혹시나 냄새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세척은 어떻게 해요? 세척 중요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선 이 그라인더는 냄새가 되지 않는 분규산 글라스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분리 후에 일반 유리컵처럼 세척 후 건조만 해주면 되니까 관리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이 제품은요. USB-C 타입 충전 방식의 리튬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캠핑 갈 때 여행 갈 때 야외는 물론이고 회사나 집에서도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추석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꼭 커피로 마무리하죠. 대개는 커피 믹스로 때우고 마는데 이번에는 커피 본연의 맛을 느껴보자고요. 부드러운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감싸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신선한 커피 맛과 함께 이번 추석은 좀 더 따뜻하게 보내세요.